둘이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? 황수목입니다 고영숙입니다 왜 말이 없대? 저가 모자란 사람인가 나갈까요? 조치원 다음주 토요일날 가는거죠? 일단 자는게 어떨까요? 피곤하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3박 4일짜리 송리산 신혼여행의 첫날 고영숙씨는 신혼여행의 나머지 이틀을 시댁에서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애기 몸도 무거운 니 집으로 가지그랬어 어머니 모지적사 문 왜 안해드렸어? 노인네 섭섭하게 하구려 죄송하다고 전화드려 내 와이셔츠 좀 준비해줘 어? 계속 문 안열거요? 아니 지금 뭘 잘했다고 이러는거요? 그럼 나도 몰라 주세요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에휴 똑똑지 못해서는 아빠가 통닭 싸웠어 어? 어? 나ish